박병창 부장님 장중인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오는 나스닥은 0.95% 하락했고요. 다우가 0.34%, S&P500이 0.4%, 독일이 2.9%, 7% 이상 상승했었으니까요. 그건 상승폭이 일부러 반납하는 조정의 하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추가 하락해서 105달러 WTA가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엔더스와 원하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가장 크게 움직였던 것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 1.99%,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7%. 이것은 다음 주 FNC 회의가 있죠. 그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차이, 스프레드가 줄어든다는 것의 시장에서는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앞으로 당분간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오를 때는 시장이 하락하고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시장은 반등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스태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FNC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권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금리 25BP 인상 그렇게 보고 있고요. 파울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경기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시각 여기에 시장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월 CPI가 발표됐는데 7.9%로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컨센서스와 유사한 그런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주 크게 충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40년 만에 최고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월이 고점을 찍고 당분간 좀 둔화되지 않겠냐 증가율이 둔화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러는 사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나있기 때문에 3월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스태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코어 CPI가 6.4%로 나왔는데요. 시장 컨센서스가 5.9% 정도였어요.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뺀 나머지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어 CPI도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은 좀 더 가중되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에서 통화정책 개의를 했습니다. 금리는 동결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우려가 된다. 물가 우려에 의해서 지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걸 3분기 정도에 종료 후에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ECB 유럽에서도 지금 유럽의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 걱정 때문에 채권 매입 종료 후에 곧바로 금리 인상을 시작하시다가 다소 매파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좀 준 것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보면 아마존이 주식 분할 발표를 하고 자사주 매수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아마존은 플러스 5.4%로 강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2.1%, 2680포인트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2.18% 상승해서 889포인트로 마감했는데 어제 소모로 동시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갭 상승했잖아요. 유럽도 급등하고 미국도 급등을 해서 우리 시장이 갭 상승했는데 이후에 추가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하루 종일 비차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아니 치열하더만 공방전이. 계속 사는 세력도 있고 계속 파는 세력도 있고. 좀 올라가면은 때리고 올라가면은 때리고. 어제 하루 종일 그래서 지수 자체가 추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아침에 갭 상승한 데서 지지부진하게 끝나는. 파는 세력이 누구예요? 프로그램이 팔았습니다. 프로그램.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물론 거의 대부분 정보들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급등한 종목도 발생을 했는데 좀 아쉬웠죠. 프로그램에도 선물해준 동시만기가 아닌 상황이었다면 위로 좀 더 치고 올라가서 그래서 조금 더 지수에 대한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어제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동시만기의 역량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롤오버 상황을 보니까 약 4만 3천 계약 정도 롤오버. 6월물로 롤오버를 하더라고요. 이 4만 3천 계약은 그동안에 한 5만 계약 이상 누적으로 있다가 그다음에 또 3만 3천 계약으로 왔다. 그러니까 평균값이 한 4만 계약 정도였는데 4만 계약 정도가 6월물로 롤오버 된 상황으로 봐서는 시황의 큰 변화는 없었다. 파장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시고요. 섹터로 보면, 섹터와 종목으로 보면 신정부가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과 건설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 주에서 엔터와 여행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것 좀 이따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유가가 하락한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정유, 조선, 플랜트, 섬유, 위복, 해운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즉 이들이 강했잖아요, 시장 계약할 때. 그런데 어제 반등을 줄 때는 이쪽 섹터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서 오늘 금요일이고 해서 쭉 흐름을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무장관 회의가 특별한 내용 없이 어제 끝났다라고 하면서 사실 시작이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상회담 얘기는 한 번도 없었는데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상회담이라 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젤레스키하고 푸틴하고? 네. 젤레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 이렇게 어제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서 반등을 좀 한 겁니다. 이거 나오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협상과 그리고 정치적, 정책적인 논의들과 함께 반대로 우리 주시장 안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된 급격하게 움직였던 지표들이 있고 상품 가격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서로 양쪽에 크로체크를 해가면서 봐야겠죠. 시장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시장은 환율 시장이나 주요 지표들, 이런 시장들은요. 우리가 양국 정상회담이 잘 되겠어? 어떻게 될까? 잘 모르잖아요. 시장의 지표나 상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현명하죠. 그래서 양쪽을 다 크로체크를 하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번 3월에 가장 중요하게 봤던 우리나라의 소문없는 동시 만기는 지나갔고요. 오늘도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지수 리베러성이 있습니다. 지수 종목들에.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보시면요. 어제 종목들을 보면 어제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하락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오늘 편출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건 수급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이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번 3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FOMC 회의이지 않습니까?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전쟁 이후에 연준에서 어떻게 인플레이를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경기 부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데요. 더불어서 지난 1월에 FOMC 회의를 끝내면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의를 하면서 시장이 폭락했어요. 많이 빠졌거든요. 그때 왜 그랬냐면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번 3월에 가서 상황을 보고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3월에도 아무 얘기 없으면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어떤 얘기, 즉 가이드라인이 명확히 나오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6일, 8월 기자회견이 있는데 이것의 역량권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방향을 여전히 못 잡지 않겠냐. 관망 불행이 계속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18일 날이 미국은 선물 없이 동시 만기가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둘째 주 목요일이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에 동시 만기인데요. 우리도 동시 만기 때 굉장히 역량을 많이 받잖아요, 종목별로. 미국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가총회 상위에 있는 빅테크 종목들은 옵션이 개별 옵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등락이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치나 이런 걸 떠나서 수급적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관전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뉴스 이거 보셨습니까? 어제 처음 좀 본 것 같은데 우리 방역당국, 우리나라 방역당국에서 다음 주 중에 이번 유행이 정점을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들이 어저께 뉴스가 좀 나왔어요. 30만 명 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보통 전에 얘기할 때 26만, 27만 되면 정점이지 않을까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0만 명 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전망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 당연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겠죠. 리오프닝 관련주를 보실 때는 당연히 실적도 봐야겠죠. 항상 주식은 실적을 봐야지만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의 흐름을 볼 때는 거래량과 추세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추세를 추종하면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량이 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늘어나면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야 됩니다. 어제 동치만기가 끝났는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LGN 솔루션이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이 되고요. BBIG 지수의 편입이 되고 BBIG 지수, 그리고 코스피 200, 그리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편출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종목은 뚜뚱여 내려오고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나가는 종목들은 터는 거죠. 기관들이 자기네들 각 보유에 대해서 털어버리는 거고 또 들어가는 종목은 또 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늘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월에 LGN 솔루션이 상장되는 즈음 버터 사실 이 수급 얘기를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로 거의 마무리가 좀 됩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LGN 솔루션이 시가총회 상위의 대형주잖아요. 그래서 시가총회 상위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계속 약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약하고 매크로 환경이 안 좋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수급 요인으로 이 대형주들이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이 혹시 변하는지 이거 필요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LGN 솔루션이 2차 전지에 있지 않습니까? BBIG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관련 섹터나 종목의 수급이 변환해지고 또 봐야 됩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드리고 싶냐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LGN 솔루션으로 인해서 수급적으로 늘려왔던 대형주나 또는 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빠지는 2차 전지의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그러면 이게 결과가 끝나고 나면 사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매도가로 오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빠졌단 말이에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변하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 종목이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나올 매물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자신 있게 매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그동안에 눌렸던 것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분명히 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LGN 솔루션이 셀메이커잖아요. 그러니까 완제품 만드는 회사고 그럼 이제 완제품 만드는 회사들끼리만 비교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 밑에 소재나 부품 만드는... 소부장도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BBIG에 들어가는데 LGN 솔루션이 들어갔는데 BBIG에 배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부장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쭉 들어가 있는데 비중은 작아요. 그러니까 더 역량을 받은 거죠. 이거 사야 되니까 비중은 작은 거니까 아, 이거 그냥 없애자. 뭐 이런 식도의 상황이 발생이 된 거였거든요. 꼭 같은 레벨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꼭 필히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지수가 1월에 급락을 하고 나서 박수권에 지금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1월 저점을 아직 깨지 않았어요. 그렇죠. 깨지 않았습니다. 박수권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박수권을 돌파해야지만 심리적으로 야, 이제 저점을 좀 찍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생각을 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 지수가, 지수 포인트를 제가 적어 왔는데 코스닥은 914포인트고요. 코스피는 2750에서 2800포인트. 여기를 지나가야지만 심리적으로 좀 확인이 될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는 중요한 지수의 하단이 1월 말에 있었습니다. 1월 말에 빠졌다가 장대 양봉으로 올라왔거든요. 아래에 빠졌다가 올라올 때는 장대 양봉이 난 날, 갭상승에서 올라온 날. 갭상승도 양봉이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게 1월 말에, 1월 28일인가 1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미국은 1월에 있지 않고요. 2월에 저점을 찍었어요. 2월에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시차가 있습니다. 2월에 저점을 찍었고요. 유럽은, 유럽은 엊그저께 3월 9일 날 저점을 찍었어요. 시차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수가 중요한지 이걸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가 시차를 두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는 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단은 1월 말에 있는 하단, 그리고 상단은 지금 말씀드린 914포인트와 코스피의 2750에서 2800 이 정도, 이 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 저점으로부터 반등하는 때,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이 폭이 크고 그러니까 증가하는가, 이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공교롭게 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정부의 공약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반영이 되면서 어떻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어제 세게 움직이는 종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올라와 봤는데요. 일단 인터넷이 굉장히 셌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9%씩 올랐죠. 종가는 8% 오른 것 같은데요. 이건 옴풀법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이게 완화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엔터주들도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SM, JYP 이런 것들도 올랐고요. 여행주들 중에서는 인터파크,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린 종목을 써온 겁니다. 그리고 건설주가 아주 강했습니다. IS, 동서, 삼성물사, 현대건설, GS건설. 어제 하루 종일 보고서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현대건설 보고서 나왔어요. 현대건설이요? 네. 어제 하루 종일 각 증권사에서 매수보고서 제일 많이 나온 게 현대건설이었어요. 그래서 건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 있죠. 어떤 공통점이 있냐. 신정부 공약 기대감에 의해서 있었던 섹터. 그리고 리오프닝이에요. 리오프닝. 엔토와 여행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밑에 그걸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를 더 해봤습니다. 61 신고가라는 거는 최근에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61 신고가 종목이 어떤 거냐라고 한 번 봤더니 몇 가지 주요 종목만 봤더니 코스피는 한전, GS건설, 페노션, 호텔질라, IS동서, 하나투어. 그리고 코스닥은 JYP, YG엔터, 다워시스, 우리기술, SFA. 이렇거든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여기 이렇게 보면 리오프닝 관련 주, 건설주, 엔터주. 그리고 저건 들어가 있어요. 원자료. 원자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시장의 자금들이 그리고 시장에서 관심이 어느 쪽으로 가하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종목들을 보면 많이. 주변에 올라가는 종목들. 그렇게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이쪽에서는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대표적으로 어제 네이버가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카카오가 따라갔는데요. 네이버가 그래서 시가총에 2, 3인가로 다시 올라왔죠. 3인 정도로 네이버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카카오는 저점으로부터 어제 첫 양복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굉장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시장이 2021년 6월 고점을 짓고 내려오는 그 첫 스타트를 네이버와 카카오가 했어요. 얘네들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움직임은 우리 전체 시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들이 추세적으로 방향을 잡는지를 앞으로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프라 러시아 상황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외무장관 회담이 성과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바 같이 정상회담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어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에서 발표가를 했는데 올해 말까지 기술통신 의료 자동차 전기장비 농업 제품을 수출 금지한다. 러시아가 자기네가 수출을 금지한다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럼 뭐 다 안 하면 뭐 어떡하겠다는 건데 아니 여기서 실제로 이렇게 막 하는 게 뭐 있나? 농업농도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하나요? 수출 금지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인접 국가들 뭐가 있을 거냐고 그럼요. 아마 동유럽 쪽이면 러시아를 너무 꼬으러 오는데 알려보지 봐라. 너무 졸로 보는 거 아니야. 기술통신 의료? 의료는 러시아? 러시아 그래도 80년대까지 양강이었어요. 달나라 처음 갔어요. 러시아가. 40년 지난 일인데. 가가린? 달라라는 미국이 처음 갔습니다. 우주를 처음 갔나? 그렇죠. 맞어. 거의 얼마 사서 케네디가 거한 거 아니야. 여튼 그런 거 수출을 러시아가 금지한다는 건데 자기네만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누수가 있었고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아까 누수에서 하셨나요? 러시아 대게가 있다는데. 러시아 대게. 그렇지. 명태. 명태. 명태 그래. 그건 인정. 이건 우리가 실생활에서 피부를 못 느끼시겠어요? 그런데 업은 없잖아요. 명태. 대구. 러시아 대게. 러시아 대게는 100% 수입으로. 전 그렇게 나오면 우리는 초코파이 못 나가죠. 도시락 못 나갑니다. 오뚜기 마요네즈. 누가 더 손해인지 보셨고. 그리고요. 골드만삭스가 러시아 사업 폐쇄. 처음으로 아이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잇따르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좀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걱정하면서 이거 한편으로는 이거 3월 16일 러시아에서 혹시 디폴트 이런 얘기에서 이런 거죠. 금융시장의 연세 효과를 차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분석도 있고. 이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있는 현상 자체는 지금 폐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시티뱅크는 커머셜은 상업은행은 아예 폐쇄 이미 했고요. 일부 그냥 사무적 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해서 이게 연달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 뉴스는 가끔 제가 이걸 불러드리는데 재미있어요. 아크이티에프 있잖아요. 시장이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아크케이가 지금 올해만 36.4% 폭락했다고 합니다. 거의 뭐 개별 종목 하나 잘못 사가지고 폭락한 것처럼 완전 폭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폭락하는 4주 동안 아크이티에프에 8.5억 달러가 유입됐다고 합니다. 8.5억 달러가. 그래서 금리 이상 가시어 후에 성장주가 급락하고 있는 가운데 저가 매수의 자금들이 돌아오고 있다. 돈이 또 몰려요. 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제가 여기 텍스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저가 매수 무릎표 성공할까 무릎표 이렇게 살았는데요. 갚아야겠죠. 결과를 나중에 봐야겠죠. 이것이 맞는지. 그런데 왜 이런 걸 제가 가지고 오냐.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도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쪽이 갈까.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성장주 급락한 거 내가 들어갈 지금 타이밍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던데 어제도. 성장주 좀 안 좋다 그랬더니 살짝 느낌이 좀 이제는. 그런데 성장주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걸리더만.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무조건 우리도 그러면 이제 성장 사야 되냐.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동향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은 2차전지 여러분 많이 갖고 있잖아요. 2차전지 뉴스에 좀 약간 호재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LGN 솔루션 때문에 뉴스가 안 먹힐 거예요. 수급 요인 때문에 뉴스가 안 먹힐 거고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 좀 봐야 되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계속 올리잖아요. 이번에 다시 또 주력 모델 1000달러씩 올렸다고. 약 1000달러씩 올렸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표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왜 올렸냐. 니켈, 리튬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해서 배터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CATL이 어제 6% 올랐거든요. 그래서 2차전지의 배터리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2차전지의 기업들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뉴스가 있어서 한번 주가 흐름이 반영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뉴스는 재미있습니다. 뭐지?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중국의 스마트폰이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제 러시아에 안 파는 거잖아요. 수출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중국이 현재 러시아의 점유율이 1위가 샤오미 31%, 2위가 삼성 27%, 애플이 11%.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요. 총합은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총합이 러시아의 60%랍니다. 중국이 많이 장악을 했군요, 이미.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여기 삼성도 애플도 스마트폰이 안 들어오면, 신제품이 이런 거 안 들어오면 중국이 스마트폰 기업들이 수혜이지 않겠냐고 해서 신났었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루브라 가치가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팔면 팔수록 손질이 날 수도 있으니 이거 수익성에 도움도 안 되고 굉장히 지금 난망이다. 고민이 많다. 예를 들면 1,000루블에 팔았다면 계속 1,000루블에 팔아야 되나? 그러던지 아니면 가격을 많이 올려야 되겠죠. 가격을 많이 올리면 그기는 또 루블로의 구매력이 안 따라오겠지. 그렇죠. 딱 대안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뉴스들을 보면... 팔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 거지? 그렇죠. 지금 루브라가 한 반토막 났나요? 네. 폭락했으니까. 우린 그 팔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도시락이요? 아시죠? 러시아에서 라면은 팔도가 도시락을 꽉 잡고 있는 거. 저 몰랐습니다. 오뚜기 마요네즈하고 팔도 도시락 없으면 러시아 경제 수돕이에요. 진짜로. 거기는 그냥 라면이라는 명사가 따로 있지 않거든요. 도시락이에요. 라면이. 라면이. 라면이라는 명사가 도시락이다. 데일밴드처럼. 호치캔스 같은 느낌. 도시락 종류만 해도 한 50가지 이상 될 거 같아요. 도시락 라면만 점점 뻥이 좀 세지신 것 같은데 50가지는 아닌 거예요. 최소한 20까지는 넘어. 하여튼 꽤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아사를 보시면 이 얘기가 싹 나오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표정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뉴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복잡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금요일인데 다음 주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또는 걱정했고 우려했던 또 기대도 했던 F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건 무조건 봐야 된다. 보고 가자. 그래서 그 사이에는 전세계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좀 가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 박병찬 부장님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또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중요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병찬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